끓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첫번째 영상입니다. 자기는 하필이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오징어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매워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단맛이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징어 바삭바삭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셔틀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시지 그 다음은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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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슬라이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